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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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가보자 ㅎ ㅎ ㅎ ㅎ ㅎ 자 가볼까요? ㅎ 이게 던지는 던지는 거구나 어? 내 던 어디가? 다시 태어날까? ㅎ ㅎ 내 던 어디가? 어쩔 수 없이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나자 돌이 사라짐 자 일단 물이 있는 김에 마시면 좋겠죠 마실 수 있나? 아오 내 총소리가 위험한 사람들 근처 같은데요 괜찮아요 누구면 다시 태어나지 뭐 아 어차피 지금 이럴 게 없어 일단 나무를 캐 돌 도끼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파밍이 좀 빠름 우선 돌 도끼를 만들어 어? 어 나 일단 돌 캐자 괜찮아 어차피 이럴 거 없어 지금 죽어도 죽어도 된단 마인드입니다 어?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저 아무것도 없음 님 저 5분 전에 시작함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어 그래요? 근데 또 어 죄송한데 그런 김은 입니다 아 에라이 다시 어어 야 도망가 일단 사람을 피해요 보니까 이거 그냥 뉴비든 뭐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죽이고 보는 거 같아 사람들이 나 목표를 뭘로 잡지? 목표를 그냥 총 하나 만들어서 공물을 사냥하는 걸로 해야겠다 기회가 되면 이제 사람도 한번 죽여보고 뭐지? 상자인가? 아 아 정지 정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아무것도 없음 님아 아 에라이 여기는 좀 안전해 보인다 그쵸? 그럼 여기까지 나오진 않겠지 야 나 지금 돌 도끼 하나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에라이 자 송소리가 들려도 그냥 무시하셈 왜 와잉 죽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단 마인드야 지금은 이제 살려달라는 말도 안하겠다 그냥 죽으면 죽는대로 바로 벌을 하죠 그게 더 싸게 먹혀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잘 안 살려주네 저번에는 좀 많이 살려줬는데 자 이런거 그냥 바로 바로 부활을 하세요 그냥 어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아니아니아니 Work 자 봤습니다 아니아니 sare이 감사합니다 자아 드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 뉴비끼리 이런게 또 필요하죠 굶주림 어? 아아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살려줬어도 나 혼자 죽을거 같은데 내가 지금 먹을게 없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제 위치를 외워놓을까요? 죽은 다음에? 그게 더 싸게 먹히려나? 차라리 물가 쪽에서 죽은 다음에 내 시체를 찾아오자 도토리 숨기는 다람쥐 마냥 위치 잊을거 같으면 개쵸 그냥 핑 찍어놓으면 되지 음 오케이 이게 맞아 다시 찾으러 올게 뭐야 내 시체 아니야? 어? 아 나 돌이 없음 잠깐만 어? 아 제가 죽은 줄 알고 어 총소리가 또 어 참 아이요 아이요 아이 사람 심리다는게 저를 이제 공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공격을 안하고 도망가는 사람한테는 뭔가 내가 공격을 하고 싶달까? 강약 약강의 마인드인가? 그냥 쓰레기 아닐까요 아 미안합니다 어? 뭐야 NPC인데? 안녕하세요 혹시 NPC는 죽이면 안되나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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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팀명이라서 상대는 아 그럼 혹시 저 죽이고 파밍 좀 해도 될까요? 어? 저 있는거 짱돌이랑 회뿌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릴까요? 으차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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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질겨 왜이렇게 가죠 바다뷰 집 한번 만들어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집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간혹가다 나오는 물금 들을때마다 좀 불안해진달까? 집을 어디다 짓지? 못 어?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갈수있나 이거? 아오케오케 됐다 굿 야 됐다 일단 이제 여기가 제 집입니다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아 그러지마세요 아 자아 들어가자 아오 맛있다 그런게 어딨냐 원신시대에 원신시대에 그런건 없음 으차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거면 흐흐흐흐흐흐흐 잠깐만요 문제가 있는거 아니야 이집? 근데 지금 나무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쩔수없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온건 아니구요 그냥 태어나니까 이 앞이오가지고요 지나갈게요 아 반갑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있나? 돌창 나무창을 만들자 그리고 돌창을 만들어 자 사냥 한번 떠나볼까요? 나도 이제 사냥 한번 해보자 이제 저기 모닥불이 있는 데로 한번 가볼까? 너무 먼데? 어? 발견 발견 누군가 있음 혹시 누구 있나? 이거 가능? 몇 명이야? 사람 너무 많은데요 근데? 여기서 쉬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막 옆에서 뛰는 소리 들려가지고 무서워서 일로 왔는데 저예요 저 서른 번 죽은 시체니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희도 저는 태어났어요 선생님 저희 같이 살 저희 집 저쪽인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까 아까 나와 가보자 가보자 승격 당했어 살려주세요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한명 더 있지 않았나 근데? 살렸어 한명 더 있었던 거 같은데? 살렸어 살렸어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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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러 오지 않을까? 아우 네 안보이겠죠? 아우 맛있다 아우 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또 있나? 돌참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요 인사했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지 않나? 오 너무 맛있어 잠깐만 야 스크랩 벌써 10개 오케이 목재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어? 뭐야 이게 왜 있음? 아니 파이프 3탄총이 왜 있음 집까지 이걸 잘 오만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? 일단 집을 가야함 아 네 수고하세요 아 네 정말로 이번에 죽으면 정말로 나갈거야 너무 슬픈데네 아니 저건 뭐야 아니 저분은 뭐야 아니 마실 나오셨네 아 오케이 됐다 어 근데 어떻게 쓰는거지? 탄약 빼내기 수제 산탄 오 석재와 화약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화약이 없음 사실 이거는 그냥 일회용이라고 생각을 해야돼요 왜 와이 그냥 죽으면 끝이야 아 여기 넣어둘까 그냥? 넣어두자 넣어두자 으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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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으쯔 어? 어? 이거다 아래에서 뚫어 으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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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반갑습니다 으쯔 으쯔 어? 뭐야 아니 왜 아무것도 없음 아 안녕하세요 집집 열심히 지으세요 네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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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산X 미친 ersteX야 이 나 살려고 미친 misery ỹ 아 어 잠깐만 무기를 만들어서 가자 돌창 하나 만들어서 가죠 아니 그럼 층간소음 일으켰으면 벌 받아야지 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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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엌 수고하세요 이게 원거리 무기를 만들어서 저 과학자들을 내가 파밍을 해야겠다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아 언제 있었어 과학자야 말이라도 좀 해주지 이거 한번 써볼까 아껴서 뭐하냐 총이나 한번 써보자 이건가 왜 안 죽어 이 녀석 어 죽었다 그런데 출혈이 좀 있는데요 어 나 죽는다 어 철퇴 철퇴 아니 나 철퇴가 있어 철퇴 한번 써볼까 이걸 실험해볼 때가 있을까 이게 무슨 고기 소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거 X를 쳐야되는 건 알고 있어요 X를 열심히 치면 아 네 X를 열심히 치면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다 열심히 해야겠죠 이거 성능 확실하네 철퇴 굉장히 강한데요 어 원신 어 원신네 원신 가보자 가보자 날가 날가 캐슨 근데 지금 채팅 치시는 분들은 다 서로 아는 사이인 건가요? 앰비션 아이 깜짝아 누구야 수고하세요 뭐가 없네 근데 가자 카사에게 죽은 뉴비모임 만들어질 듯한데요 그런 거 절대 안 만들어짐 왜 마이 여긴 그냥 서로 죽이고 죽느라 누가 날 죽였는지도 몰라 저 처음에 한 7번 죽었거든요 누가 죽였는지 단 한 사람도 기억 못함 그냥 일상이야 죽는 거는 여기서는 죽는 게 일상이요 어? 고기다 으쯔 아 이상! 나한테 죽으신 분인가? 머스트에 그런 게 어딨냐 으쯔 가죠 근데 나도 가다가 죽을 거 같은데 이거 쟤 목적지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답이 없는데요? 갈갈이가 너무 멀어 이거 이거 여기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